요즘 보이스피싱으로 보이는 불쾌한 내용을 국제에 발신이라며 보내오는 문자 받아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해외에서 이런 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낸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이 업체들은 10년 동안 문자를 수십억 건이나 보내기도 했습니다. 박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좌 개설 완료. 본인이 아닐 경우 문의하라. 해외 직구 금액이 결제 완료됐다.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꾸며낸 보이스피싱, 미끼, 문자 메시지입니다. 국외 발신, 국제 발신이라고 적혀 있는데 모두 해외에서 불법 발송된 겁니다. 범죄 조직 등의 의뢰를 받아 국내 휴대전화 이용자들에게 이런 불법 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발송업체 대표 30대 김 모 씨 등 20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 씨 등이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발송한 메시지는 28억 5천만 건,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 1명당 50건씩 받은 셈입니다. 국내에서 발송할 경우 불법 메시지는 즉각 제재를 받지만 외국 통신사를 통해 한국으로 메시지 발송을 하면 제재가 어려운 점을 악용했습니다. 의뢰한 측으로부터 한 건당 14에서 20원씩 받아 10년 동안 485억 원가량의 수익을 챙겼는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죄 수익금은 해외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으로 받았습니다. 서울 한강변에 있는 김 씨 주거지에서는 고급 외제차와 4억 원 가까운 현금 다발이 발견됐습니다. 김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17명을 불구속 송치한 경찰은 찾아낸 범죄 수익 50억 원도 몰수할 예정입니다. SBS 박재현입니다.